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. 자 오늘도 한글 맞춤법도 공부하고 또는 점자도 한번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.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? 일란표, 점자 일란표가 이처럼 나와 있습니다. 자 이것을 프린팅하고 싶으신 분은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 일반 자료실 18번의 일란표가 pdf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자 이제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. 자 오늘의 문제 봅시다. 자 그 아이는 삶은 계란에서, 삶은 계란에서 땡땡땡땡을 먹지 않는다. 뭐 이런 얘기죠. 자 땡땡땡땡 먹지 않아. 자 네 글자가 점자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이거 한번 일란표를 보시고서 찬찬히 이게 무슨 글자인지 잘 살펴보세요. 자 여기에는 쉽게 배우는 점자 핵심 포인트 네 번째, 네 번째 마당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렇죠. 첫 번째 글자, 두 번째 글자는 어렵지 않고요. 세 번째 글자가 바로 쉽게 배우는 점자 핵심 포인트 네 번째 마당을 참고로 해야 됩니다. 왜? 자음 약자가 활용됐기 때문입니다.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그리고 맞춤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4번 슬라이드에서 살펴봅시다. 자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. 아 네 이 글자는 바로 노란 자위라는 글자입니다. 노란 자위 그렇죠. 자음과 모음 그 다음에 라는 자음 모음 받침 이렇게 나란히 노란까지는 문제가 없죠. 자 세 번째 음절이 자위에서 자자입니다. 자 이때 자자를 약자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. 자 기본적으로 점자는 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약자를 활용해 주어야 한다는 약자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약자 일란표 보시면은 좀 나와 있죠. 가사 그 다음에 나다 마바자 카타 파자. 나부터 하까지 이 아홉 개 글자는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. 왜 쳐져 있을까요. 이 아홉 개는 자음 약자라고 합니다. 자 첫소리 자음만으로도 약자가 되죠. 첫소리 자음 니은이 바로 나란 약자가 되고요. 첫소리 자음 디귿이 다라는 약자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자음만으로 약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. 그 다음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나올 경우. 이때는 자음과 모음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약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버립니다. 그렇죠. 자음 다음에 모음이 나오면 그거는 자음 약자의 기능이 없어져버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 마바자 카타 파아 이 아홉 개의 자음 글자 다음에 첫소리 자음이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약자로 해주면 안되고 그대로 1, 2, 6 아자를 붙여줘야 됩니다. 그래서 노란 자위 할 때도 자자 다음에 위 모음 글자가 나옵니다. 따라서 여기에 여기서 약자로 써버리게 되면 자위가 아니라 쥐가 됩니다. 생쥐할 때 쥐. 그러면 노란 쥐가 되어버리죠. 따라서 이 나다 마바자 카타 파아 이 아홉 개의 자음 약자 다음에 모음 글자가 나올 때는 1, 2, 6 아자를 빼면 안됩니다. 약자로 써주면 안되기 때문에 지읏 4, 6점에다가 아 1, 2, 6점을 찍어줘야지 노란 자위라는 정확한 점자가 나온다는 것. 쉽게 외우는 점자 핵심 포인트 네 번째를 잘 참고하시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그런데 노란 자위라는 것이 우리 맞춤법에서 맞느냐 틀리냐.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x 나와 있죠.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지 정확한 맞춤법에 맞는 낱말로 바뀔까요? 자 이제 답을 열어주시죠. 아 네 노른 자위입니다. 노란 자위가 아니라 노른 자위. 자 노른 자위 할 때 른 어떻게 써야죠 점자는? 첫소리 자음 리얼에다가 뭘 붙인다? 약자에 은자를 붙여주셔야 되죠. 그렇죠? 약자 은 약자 있죠? 그래서 리얼에다가 은 약자 붙여서 노른 자위. 자 우리가요. 우리 계란에서 보면 흰자. 흰자위. 그렇죠? 흰자위라고도 하고 흰자라고도 하죠. 흰자위가 있다 보니까 노란 자위라고 생각하겠지만 노란 자위가 아니라 노른 자위. 이걸 또 줄여서는 노른 자. 노른 자 또는 노른 자위. 다 같은 말입니다. 자 그러면 이 노랏다와 관련해서 또 아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. 자 우선 우리가 부침개를 노릇노릇하게 구웠다. 노릿노릿하게 구웠다. 다 맞습니까? 둘 다 틀립니까? 어느 하나가 틀립니까? 부침개를 노릇노릇하게 구웠다. 노릇노릇하게 구웠다. 둘 다 맞을 것 같죠? 그러나 하나만 맞습니다. 어떤 거일까요? 노릇노릇하다만 맞습니다. 노릇노릇하게 굽다. 우리 흔히 노릇노릇하게 구웠다.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노릇노릇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. 이거는 방언이죠. 사투리며 잘못된 말입니다. 그래서 노릇노릇하다. 그렇죠? 또 노릇노릇하다. 같은 뜻입니다. 노릇노릇노릇노릇. 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노릇게 하다. 노릇게 하다. 노릇게 하다. 이거는 노릇게 하다만 맞습니다. 노릇게 한 건 틀리죠. 그런데 또 노릇끼리 하다. 노리끼리 하다. 이거는 또 노리끼리 하다가 맞습니다. 노릇끼리 하다는 틀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세요. 노릇게 하다. 이거의 큰 말은 누룇게 하다. 이거 같이 가죠. 그러나 노릇게 하다. 누릿게 하다.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요. 또 노릇끼리 하다. 누룇끼리 하다. 이거 다 틀린 말이고요. 노리끼리 하다. 누리끼리 하다. 이것만 맞는 말이고. 또 노릇노릇하다가 맞는 말이지. 노릇노릇하다. 노릇노릇하게 구웠다. 이거는 잘못된 표기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